밀리터리 버거 를 주문해 봤습니다 빵 2개, 패티아나 햄아나 양배추지? 쨈, 딸기 쨈 하고, 뭐지? 무슨 맛이지? 불고기 소스 지파이 치킨을 납작하게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주문해 봤습니다 일단은 레시피가 몇 개가 있구요 저는 옛날에 양배추하고 잼만 발라서 먹었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먹나 봅니다 패티 넣고 양배추 넣고 잼 바르고 다 넣으려고 다 넣으려고 다 넣으려고 하나는 딸기잼, 하나는 불고기 소스 그렇게 하면 되겠네 다 넣으려고 간 다음에 일단 하나 너무 얇은데? 그러게 근데 여기가 불고기 소스가 별로 맛은 없어 얘가 딸기잼으로 모를 것 같은데 얘가 딸기잼으로 모를 것 같은데 그냥 안 먹지 그냥 안 먹지 병장 사나면 뭐지 그거 만들어 병장은 저긴데 딸기잼만 발라먹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질려서 다 넣었고 좀 너무 많이 얇아요 패티하고 치즈 양배추 넣은 거 여기에 원래 불고기 소스가 어울릴 것 같은데 일단 딸기잼을 발랐습니다 이따가 케찹을 감자튀김하고 케찹을 더 추가해서 햄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가볍게 너무 딱딱해 그냥 먹을만한데요 일반 버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먹을만한데요 배달하는 거는 은색 식기 모양판에다가 배달을 오고요 일단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배달 무언가 배달 주문하기도 배달